안녕하세요. 남미숙입니다. 이번 시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중의 하나로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상대표에서 강가상각 대상 자산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계자넥시산표에서 총괄계정과목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정자산이 보이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해서 자산을 뽑아놔서 고정자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은 프로그램에서 개별 자산별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강가상각비가 계산이 된 다음에는 학계자넥시산표에서 들어가서 반영된 금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화면에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학계자넥시산표를 검토를 합니다. 학계자넥시산표는 현금 시재정리 할 때도 학계자넥시산표로 들어오고 각 계정과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총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에는 수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확인한 과정으로 기능 모음을 활용을 하면 기능 모음에 유용자산에 해당되는 차량 운반구가 보이게 됩니다. 차량 운반구를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한 내용에 치득일도 나오고요. 전기자료도 해당된 내용이 보이면 정리를 해놓습니다. 학계자넥시산표에 해당된 내용, 강가상각비 금액을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한 다음에는 강가상각비를 일반 계정과목 외에 제조 현장에서 쓰는 강가상각비, 건설 현장에서 쓰는 기계 등을 구분을 해서 각각 점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프로그램 화면에서요. 고정자산 등록으로 확인을 해보면 개별 자산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해당 품목 정리한 다음에 1번하고 2번, 기초가액하고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있는데 해당 금액이 재무제표의 정기자료 금액하고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정기자료에서 금액이 만약에 틀린 금액이 발생이 됐다 하면 등록하는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신규 취득 증가에 해당되는 내용은 신규로 취득했을 경우에 금액을 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각 방법이 있습니다. 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류법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고 내용 연수가 있는데요. 내용 연수는 업종별 기준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 기계에 해당되는 기계의 내용 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품에 해당되는 내용 연수가 있으니까 각각 해당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내용 연수를 찾아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감가상각 범위에 가고 회사계상 상가객이 정해집니다. 정해진 금액 확인을 하고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하는 방법에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장부에 반영을 할 때 등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동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으로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결산 기준 감가상각 계산이 있거든요. 계산에 해당되는 결산 말일자로 감가상각 금액하고 미상각 금액을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을 해주고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 등록하는 방법에 결산 자료 입력해서 결산 말일자로 들어오게 되면 기능 모음 키가 있습니다. 기능 모음 키를 누르게 되면 팝업장이 뜨거든요. 팝업장이 뜨면 자동 등록하는 화면이 뜹니다. 그럼 월별로 들어가서 계산했던 금액이 세로 블록을 해서 결산 반영 키를 누르게 되면 장부에 감가상각비가 반영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감가상각 계산한 금액을 각각 자산별로 여기에 입력을 해줍니다. 차량 운반구 비품에 해당되는 내용을 전체 금액하고 해서 바로바로 입력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일반 점표에서 입력을 해줍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도 주고요. 대변에 차량에 해당되는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을 대변에 입력을 해줘서 일반 점표의 결산 말일자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감가상각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감가상각비가 반영을 한 후에는 반드시 학계 잔액 시산표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해당되는 자산에 반영된 금액이 감가상각의 차변의 취득가액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감가상각에 해당되는 부속명세서를 보고 동시에 확인을 해줍니다. 기말 잔액을 확인을 해주고요. 단기 상각 누계액을 확인을 해줘서 부속명세서하고 일치시켜서 정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정자산 등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